오늘의 메뉴는 요구르트 케이크입니다. 요구르트 케이크, 요구르트라고 하니까 왠지 맛이 좀 새콤잘콤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드는 방법도 쉽고 간단해서 뚝딱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브런치예요. 바삭하고 촉촉하고 고소하고 요구르트 케이크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브런치로도 좋고요. 손님 대접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메뉴입니다. 요구르트 케이크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네, 하나씩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글루텐 함량이 적은 밀가루, 유기농 박력분 필요합니다. 네, 밀가루 중에서 박력분이, 박력 있는 박력분이 좀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버터가 또 들어가네요. 네, 우유에서 추출한 천연 지방이고요. 우유 버터가 필요한데 특히 무염버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기농 설탕 오늘도 필요하네요. 네, 설탕도 필요하고요. 플레인 요구르트도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무가당 요구르트를 사용해 주세요. 무가당으로 플레인 요구르트로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재료. 이거는 아몬드 가루네요. 네, 아몬드 가루가 들어가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몬드 가루가 색깔이 저렇군요. 이번에는 베이킹 파우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이킹 파우더는 팽창제 중에 알루미늄이 없는 주석산으로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리고 과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레몬이 들어가고 달걀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유기농 박력분과 아몬드 가루, 소금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넣는 거네요. 다 섞는 이유가 있나요? 아몬드 가루에는 필수지방산도 있어서 같이 넣어 주면 좋고요. 밀가루하고 가루분을 같이 섞어 주시면 또 공정이, 조리 과정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같이 섞어 줬고요. 골고루 잘 섞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채에 걸러 주시네요. 네, 가루분을 채에 섞어서 내리면 빵이 골고루 부풀고요. 풍부한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모든 제가의 기본 전처리 과정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요. 채에다 한 두 번 정도 내려주시면 더 좋고요. 네, 고마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이거에 버터 반죽을 만들어 볼까요? 네, 버터는 상온에 꺼내서 부드럽게 녹으면 유기농 설탕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블렌더로 갈아줍니다. 저렇게? 네, 네. 잘 섞이도록. 이야, 저렇게 가는 거군요. 달걀이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달걀을 가져왔고요, 그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버터는 크리마가 잘 될 정도로 부드럽고요. 이 달걀과 배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달걀은 한꺼번에 넣어서 저으면 기름이 분리가 되는 그런 분리현상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나눠가면서 블렌더로 갈아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좀 전에 만들어놓은 버터 반죽에 플랜 요거트를 넣어줍니다. 요거트를 넣으면 빵이 촉촉해지면서 더 맛있어지거든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판. 아까 말씀하신 레몬. 레몬이 필요하네요. 레몬은 소금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강판이나 치즈가리에도 노란 껍질 부분만 갈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상큼하겠다. 그렇습니다. 한 개 분량이 한 큰술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레몬이 강판에 가려졌고 아까 섞어놓은 가루, 박력분, 아몬드 가루, 소금, 베이킹 파우더 들어간 거네요. 네, 이제 가루분까지 넣어주시고요. 11자로 치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너무 치대면서 하지 마시고요. 날가루가 살짝 보일 정도입니다. 알가루가 이렇게 보이시죠? 네. 반죽이 잘 됐으면 케이크 틀에 넣어주세요. 반죽을 부여줍니다. 반죽이 케이크 틀에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많이 넣어주면 부풀어서 흘러내리거든요. 틀에 지금 넣고 있는 거 보니까 쓸쓸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이고요. 그럼 이제 저거를 모양을 잡아준다면 오븐에 넣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울된 180도 오븐에서 50분간 구워주면 됩니다. 아, 50분 정도. 집안이 뭔가 이렇게 맛있는 빵 냄새로 가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냄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빵 굽는 냄새는. 네, 네. 완성. 빵 구울 때는 특별히 좀 유의할 사항이 없을까요? 빵을 굽다가 위는 익는데 속은 안 익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빵 위에 종이 오일을 덮어주시고 그러면 타지 않고 골고루 익을 수 있습니다. 빵을 굽다. 똑같은 세화 주정의 보 esse지요. 빵을 굽고 이렇게 좀 전해 보셨어요. 빵을 굽고 이렇게 좀 더 큰 도움을 구합니다. 빵을 굽고 이렇게 좀 더 큰 틀에 있는 게 있어요.